전국 무도선수권대회 선수권대회는 태권도, 아북, 우수, 아라대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무도 경기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선수권대회에서는 우리 민족의 전국 무술인 태권도 경기가 제일 큰 규모로 진행되게 되는데 여기에는 태권도 국가종합선수단을 비롯한 15개 선수단에서 25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태권도 경기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단체전에는 단체 맞서기, 단체 특기, 단체 위력, 개인전 경기에는 개인 맞서기, 개인 툴, 개인 특기, 개인 위력 경기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9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선수권대회는 우리나라 태권도와 무도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ьinen했습니다. 전기 그래! 있어! 나아..나아..나아.. 그래! 자.. 그래! 형이.. 당해 보다! 해! 그래! 있어!